집에서도 정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닭갈비 밀키트 제품을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엘리어드 화인 닭갈비 밀키트라는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도착했을 때 재료의 신선도가 너무 좋고 그리고 구성도 알차게 되어 있어서 집에서도 맛있는 닭갈비를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리 방법은 적혀져 있는 방법대로 조리를 하시면 되고요 전문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닭갈비 음식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먹을 수 있다는 편리성도 갖추고 있는 제품입니다 조리 시간은 대략 7분에서 8분 사이 정도면 조리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알맞은 밀키트 제품이고 가족끼리 먹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고기의 신선도가 영상에서만 봐도 정말 좋아 보였고 그리고 양념의 향은 자극적이지 않아서 만족스럽고 내용물의 양도 상당히 넉넉했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간편하게 맛있는 닭갈비 밀키트를 즐길 수도 있지만 야외 캠핑을 가셔도 이 제품 하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혀진 번호대로 조리하면 정말 편리하게 되고 그리고 추가로 들어있는 소스로 맵기 조절도 가능해서 기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료 자체의 신선도가 좋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님들 대접하기에도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참기름이 같이 동봉되어 있어서 나는 조금 더 고소한 맛을 한번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넣어서 같이 조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주얼이 먹음직스럽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마무리 깨를 뿌려주면 더욱더 먹음직스러운 닭갈비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구매 링크를 타고 스토어 방문 그리고 구매를 하시면 포토 영상 리뷰를 남길 시 스타벅스 기프티콘 100% 증정 이벤트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 닭고기의 맛은 뭐 뻑뻑하거나 질기다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고 적당한 식감 외 그리고 쫄깃한 식감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먹기에도 무난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밥이랑 김가루를 같이 넣어서 이제 볶아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이 양념 소스의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쯤 드셔보시면 만족하실 만한 퀄리티의 소스고요 그리고 입안에서 퍼진 이 소스의 향 자체가 굉장히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먹기에도 좋은 것 같았고 닭고기에서는 뭐 잡냄새나 특유의 향은 없어서 더욱더 좋았던 제품인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 리뷰해 본 엘리어드 화인 닭갈비 밀키트 제품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한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